작년 12월 3일에 일본에서 경호 5 안팎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였습니다. 작년 12월 3일 오전 6시 37분께 야만아시연 동부 후지산, 후지고코에서 경호 4.8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3시간도 최대지 않아 9시 28분에는 후지산, 후지고코에서 500km 떨어진 와카야마현과 도쿠시마현 사이 헤어비 디이스이도에서 경호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쓰나미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노후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유리창이 깨지는 등의 경미한 물적 피해는 발생했습니다. 일본 지진의 경우 진도 1에서 7 그리고 5에서 6단계는 약과 강으로 3분의 총 9단계로 강도를 구분하는데 이번 두 지진의 최대 3기는 각각 오역으로 관측됐습니다. 오역의 경우 대부분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고 물건을 붙잡아야 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실내의 전등줄이 심하게 흔들리고 가구가 넘어질 수 있으며 찬문 유리가 깨지거나 도로가 파손될 수 있는 정도의 강도입니다. 이에 통상적으로 오역부터 강진으로 표현합니다. 일본 기상청은 작년 12월 3일에 와카야마연 지진의 경우 해양 플레이트 위에 놓인 욕상 플레이트 내부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난카이 트로프 메커니즘과는 규모가 달라 거대 지진 발생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으나 전세계 지진학자들은 큰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2월에 관측사상 최대의 슬로우 슬립 발생이 와카야마연에서 관측되었습니다. 따라서 와카야마연의 강진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3월 2일에 뉴질랜드에서 경우 6.8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2주 전에는 동북지역 미야기연에서 약 1년 만에 경우 5.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작년 2월 3월 동북지역의 진도 5 이상의 지진 발생 전에 지진이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동일본대 지진 전에도 지진이 잠잠했었으므로 비슷한 상황입니다. 3월 5일 동북지역 살리코 앞바다에서 경우 5.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므로 동북지역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 1월 7일에도 살리코 앞바다에서 경우 5.1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장소도 가깝고 진원의 깊이도 3월 5일 살리코 앞바다 지진과 똑같은 10km입니다. 규모도 5.1이기에 3월 5일과 거의 똑같습니다. 작년 지진을 살펴보면 1월에는 말씀을 드렸듯이 동북지역 살리코 앞바다에서 규모 5.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미해연에서 이상진역이 발생하였으며 2월에는 뉴질랜드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초승달, 다음 날인 2월 13일에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의 지진과 매우 비슷한 지진 패턴입니다. 최근의 지진을 보면 2월에 미해연에서 이상진역이 발생하였고 3월 2일에는 뉴질랜드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3월 3일에는 초승달이었습니다.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은 살리코 해역의 지진으로부터 약 2개월 후에 쿠쿠시마에서 2월 13일에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기 때문에 이번 3월 한 달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의 지진을 살펴보면 3월은 쇼와 살리코 지진과 동일본 대지진 2번이나 동북지역 살리코 앞바다에서 대지진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원의 깊이가 매우 얕은 지진이며 이번 3월의 살리코 앞바다의 경우 5.0의 지진 역시 진원의 깊이가 10km로 매우 얕습니다. 최근의 살리코 해역의 대지진은 약 30년 주기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1994년에 살리코 하루카 해역 지진 발생 20년 후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으며 2022년 지금은 30년이 가깝습니다. 30년 후는 바로 지금 2022년 지금 시기입니다. 일본 기상청역시도 동북지역 살리코 앞바다와 일본 해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쿠리대구에서도 강진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규모 4.5의 지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앙구조선 단층대 라인으로 지진이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 2021년 3월에도 중앙구조선 단층대를 따라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순서대로 진도 4 이상의 지진들이 연속하여 발생을 하였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동해 지역에서 신발 지진에 무감 지진이 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